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듀얼 블레이드 가루타를 감옥으로 가졌어요 이건 뭐지 아 셀프 헤이스트 아니 얘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체에 바인드 있지 않나요 다포 사이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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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안 보여 아아 갔다 갔어 어 뭔가 어려워 보이는구만 음 음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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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넣었으면 깼을 것 같긴 한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고민했다. 아, 고민했어. 자가 남버 극체속할. 아, 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어렵긴 한데. 먼지 난이도 치고 너무 어려운데. 아, 왜 안가. 왜 멈췄냐, 가다가. 아, 어렵다. 근데 가다가 많은거니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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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보여 아 이거 내가 잘했으면 뗄 수 있었을거같이 아깝지 기적같이 깨놓은거 아니야? 아 깰수 있었을거같은데 조금만 했으면 너무 아깝네 아 아쉽군 아 깰수 있었을거같은데 아 너무 아깝네 조금만 했으면 깰수 있었을거같은데 아 너무 아깝다 아 아 아 쉽습니다 아 아 깰수 있었을거같은데 아 너무 아깝네 아 그렇구 무슨효과에요 세트가 없네 뭐야 노을 2성 블랙 가리나 슈즈 어 아 아직 템을 맞추어 나가는 중인거 인가 보겠네 아 아깝다 깰수 있었을거같은데 아 너무 아쉽네 아까워요 맞아 유니온은 2000 기본풀링크 아 뭔가 활용을 잘 못하는거같아요 뭔가 스킬이 더 있을거같은데 못하는거같아요 아 한번 연결통화 해볼까요 뭔가 좀 아쉽긴하네 아 아 아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아 깰수 있었을거같은데 뭔가 아쉽지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하 저도 아쉬워요 아 뭐가 문제였습니까 네네 어 제템이 문제였던거같습니다 아 제가 보기엔 스킬 제가 뭔가 활용을 안하는거같은데 뭐 듀볼 유저로서 뭔가 안썼다 그런거 있었나요 어 하 딱히 없었던거같아요 나름 열심히 잘 썼습니까 네 아 네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아 아쉽지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낄수 있었던거같은데 너무 뒤늦게 휠이 와가지고 아쉽네 고맙습니다